언하 언하 시작합니다 울랴만 이리와 이거 때려 음 나는 건물만 깨는데 건물 깨주고요 깨주고요 칸타 그렇지 또 깨고 나와 나와 이리와 뭐야 얘 크로마르 뭐야 자식 안되겠구만 크로마르 너 정체가 무엇이냐 저승으로 저승으로 잠깐 내가 저승으로 가겠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냐아냐 아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 타임 크로마르 타임 이 새끼 타임 모르네 강타 쳐맞으려고 캐스트 완료 뜻밖의 아군 이거 다 준다는건가요 보상을 어 뭐야 아 받은거구나 아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불어날거면서 왜 보여줬어 이씨 아 꺼지세요 아 자 죽게 죽게 죽잖아 다 쓰레기죠 왜 준거냐 딱 소환해주고요 깜찍한 놈들 크로마크 힙으로 빈다 따라와 나도 때려 아 더럽게 더럽게 말아야네 잠깐만 잠깐만 아아 비열한 놈들 야 크로마크 크로마크 그렇게 가면 안돼 왜 이렇게 허접하니 왜 이렇게 허접하니 빨리 자려 거기서 나왔냐 내가 맞는다 얘네 왜 이렇게 튼튼해 진짜 야 빨리 깨버려 크로마크 덕분에 밀었어 어떻게든 크로마크의 파워로 밀었고요 일어나시고요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 문으로 나가라는 거죠 빨리 가겠습니다 얼어붙은 고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발가락도둑 에제키엘에 문장에 남갔으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유일한 캐스트다 환영합니다 오르센 제가 우리에 갇혀 꼼폭꼼폭 졸음 사이에 흉폭한 늑대 하나가 발가락뼈를 뜯어갔어요 제 발가락을 가져오신다면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래 발가락이 필요하니 거기 있는데 오히려 없어서 편하지 않냐 불편할 것 같은데 있으면 더 잠깐만 잠깐 늑대 나온다 늑대까지 죽여서 우리 늑대 능력치도 보고 크로마크 크로마르 능력치도 보고 하죠 이길 수 있긴 하냐 근데 뭔가 엄청 세 보이는데 나온 시기도 그렇고 그렇게 세진 않은가 몇마리 잡아야지 해방되는거야 오 야 뭐야 야만인보다 적네 어 그쵸 약간 적어보이죠 흐잇 이상한 놈있어 해제 됐다 신속한 뮬렛 이거는 뼈다귀 더미입니다 자 데려갈 수 있네요 그전에 흉폭한 늑대 데려가자 야 흉폭한 늑대가 크로마르보다 약간 더 많죠 예 아닌가 비슷한가 늑대 자체가 늑대 생긴거 얼룩말인줄 알았다 갔다가 늑대가 해제됐으니까 아예 보고오죠 어 늑대 나왔죠 동물은 이제 마지막건가봐요 제일 센거 소비값 30에 30이면 이제 오크 어 후루카이랑 같은 수준이죠 250에 1800 크흫 데미지 쎄다 어 데미지 세네 250에 1800 약간 좀 애매한데 아니네 확실하게 세네 어 야마리보다 세냐 더 센거겠지 나중에 나왔는데 모르겠어 나는 동물은 약간 동물 추가 아이템을 쓰면 금방 세지니까 올라갑시다 늑대는 어딨어 여기 둘 풀렸다 여깄다 크로마르 135먹구요 데미지 1260에 18000에 특수능력은 없네요 12000짜리구요 늑대도 특수능력 없습니다 13000에 1000 쥐값이 더 낮네 어 나는 잘못 봤구나 10 더 낮네요 전투력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 어 10차인데 저렇게 차이나? 5000에 5000에다가 200 차이나 했는데 크로마르가 세다 그러면은 얘 데려가길 잘했어 일반적들도 너무 강해서 지금 좀 문 고마워요 발가락을 훔쳐 늑대에게 당한건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만든 발가락 발가락들 중에 만능이 하나 있을거에요 원소다리 근처에 마코를 찾아보세요 북동쪽에서 만나면 돼요 어디보자 발가락과 연결해서 마코에 발가락도 손을 넣었으니 갖다 주라 이거죠 그래 내 경험치로 만들어주지 해치운다 야 빠른것 봐 해치운다 성직자 때리지마 12레벨 됐어 당연히 거미죠 어 무조건 거미입니다 어텍이야 때려 부셔 해치운다 맞지 부시구요 다음 건물 얘네들 딱 붙어있구만 마나 채워서 지금이야 부셔라 빨리빨리 그렇지 어 흉복한 늑대 뚝 감았고 있어 그렇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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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고 부서줍니다 부서줍니다 부서 부서 부서줍니다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야 이거 도끼 능력 아냐 어 아 몰라 어 이거 치명타 가하면 이제 초기화됩니다 어 전에 도끼 사지 않았나 내가 사고 그냥 버려놔 안 바꾸고 됐어 아 너무 좋은데 진짜 이제 다 작살나는 거야 43%야 아이템 더 나오면 또 몰라 올라갑시다 어 여기는 용암이 있네요 쟤네 시체 안 변하잖아 변하는 애들이 좋은데 어 어우야 힘의 차이를 보여줘 아 야 이런거 좀 치사하지 않냐 아 네크로맨서 게임인데 변하지 않는 애들이 나와 다시 반대쪽으로 가자 강타요 아 야 아 나 강타 했구나 별로 안센데 녹는 것 좀 봐 가윽히 드럽게 아퍼 우리 애들 어택 공속 음 어이 강해 엄청 강해 어 아물렛의 신묘함 만화재생 속도 만화재생 괜찮아 보인다 아냐 공속으로 갈래 잘했어 체력 채워주고 떠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발가락 하나를 넘겨주라 그랬는데 발가락 어딨는 거냐 겸치 먹습니다 필요 없고요 재생 필요 없고요 이 반지의 데미지 감소 필요 없죠 원소의 다리 어 베네딕트다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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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비는 줄 알았네 원소의 힘이 네 앞을 가로막 안 덤비면서 왜 저렇게 힘 잡는 거냐 기분 나쁘게 여깁고요 절로 가는 건데 일단 바로 가죠 마코야 다리에 접근하는 자를 반드시 반드시 나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다리에 반대편에 건너려면 원소의 정수 두 개가 필요합니다 불의 신 전으로 이동한 첫 번째 정수 얻으세요 열쇠로 얼어붙은 고원에서 불의 신전을 향하는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불의 신전으로 가는 불의 신전을 찾아서 거기서 정수를 가져와라 오키오키 정수 얻으세요 정수 얻으세요 정수 얻으세요 진영 정수 얻으세요 정수 얻으세요